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만명까지 완성을 했어요 만명까지 완성을 했고 우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놔도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놔두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전한 자동화로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자본이 나오는 곳에서 만들어서 넣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팩토리오처럼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팩토리오라면 이게 팩토리오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원래 열심히 불려봤는데 이거에요 원자재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철 있으면은 황산해가지고 여기서 강화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의 기차가 관통하는 단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계속 꾸준히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개념을 두고 설계도를 만들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만 해주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막 어렵게 만들 필요 없이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폐기물로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고 부족한 부분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식이죠 이쪽으로 유황이 와요 이쪽으로 유황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놔요 그쵸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강화 콘크리트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서 강화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 그쵸 강화 콘크리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강화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강화 콘크리트 그럼 이제 여기서는 콘크리트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다가 강철파 그쵸 강철파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강철파 아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구나 드래그하면 되는구나 얘네는 괜히 일일이 클릭했네 그럼 여기다가 강철 철 그쵸 이렇게 만들면은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쵸 그쵸 여기다가 이제 강철파 아니아니아니 강화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를 놓게 되면은 이쪽에 강화 콘크리트가 쌓이겠죠 그쵸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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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다가 원자재만 넣어주면은 지금 제가 열심히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차가 관통합니다 여기다가 여기 정거장 놔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기차에 대해서 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소모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 30이고 연간 생산량 30이니까 30개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연간 생산량이 30이고 하나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연간 생산량이 30이죠 그러니까 30개씩만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비율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3개씩은 들어가죠 이렇게 3개씩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저도 아직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철이 오고 유황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계속 바꾸면서 할 필요가 없이 원자재만 가지고 오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유황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 라인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지 않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주목 막 대충 막 어떻게든 연결해보자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재밌거든요 전 솔직히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한 곳에다가 계속 기차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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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반지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기차가 좀 저는 맘에 들지 않아요 쭉 가면서 여기에는 드론들이 채워준다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부족한 곳은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옆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채워주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여기에 넣으면은 두 칸씩 유지가 되죠 황을 가지고 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유황 가운데로 넣자 그냥 에이 몰라 아닌데 가운데 많은데 여기다 놓고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다 아 이거 놓고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기차 기차 한 바퀴 뱅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가 이렇게 한 바퀴 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야 너 나와 너 나와 응 이렇게 쭉 돌리면은 되겠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정거장 놓고 기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 출발을 한다 했을 때 도착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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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출발 출발이 아니라 이쪽으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놓고 도착 여기다 이제 유황 이렇게 되면은 기차를 열어놨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여기서 여러 대를 할 수 있느냐 여기죠 여기를 도착지로 유황을 놓게 되면은 반대로 가면은 반대로 가면 안되지 그쵸 이렇게 가면 안되지 이 라인은 없애고 여러 대를 놓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이쪽으로 하시네 아 지금 잠깐만 기차 라인이 두 개구나 기차 라인이 두 개구나 한 라인당 그러면 두 개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건가 오 잠깐만 오오 sort of 오오 지금 기차 라인이 두 개네요 두 개 이건 지금 아래 라인이고 이건 윗라인이고 야야야야 갑자기 왜그래 그쵸? 지금 아랫라인 윗라인 두개가 있어요 선이 아 겹쳐도 되겠구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동일선상 라인에 이제 기차가 2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윗라인은 윗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놓을 수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출발 윗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는 이쪽 설정하게 되면 이제 반대 라인이 되는 거죠 반대 라인 여기다가 유황 놓게 되면은 두개 라인 기차 시스템이 이래요? 음 부딪치진 않아요 제가 착각했던게 라인이 두개에요 지금 어 이런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괜찮은..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유황이 이렇게 두 배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드론 일하고 괜찮다 여기다 이렇게 놔줘도 되고 어쨌든 정거장 거기에서 드론들이 일을 합니다 여기 이제 드론 일을 가고 여기 드론 일을 가고 보세요 양쪽 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죠 팩토리오 처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굳이 막 다른데 가서 또 막 이렇게 막 계속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이 계속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공장 라인을 만들어주면은 그리고 확장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강화 콘크리트가 3, 6, 9, 12, 15, 18, 24 240개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죠? 잠깐만 이게 지금 아 이게 설정된 여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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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도 지금 이건 아무 표시가 없고 이거는 표시가 있고 이거는 설정이 된 여기고 이건 설정이 된 여기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기차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알아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라인에서도 두 개의 역을 놓을 수가 있어요 같은 라인에서도 상한선 올라가는 반대쪽이 중복적으로 놓을 수도 있고 같은 라인으로 기차 라인을 놓을 수도 있고 괜찮다 이런 거를 알아야 뭔가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잘 풀이가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천라인을 가지고 오면 되죠 일로 일로 천라인 그리고 확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라인은 이제 무조건 황산 라인이 되는 거죠 하나만 다른 데서 이제 기차를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도 돼요 위 아래 그분만 확실하게 해서 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딪치지 않게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 라인만 지키면 돼요 돌아가는 선 라인만 지키면은 황산이 여기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필요한 황산 라인 가가지고 넣어주기만 하면은 굳이 제가 막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이해하셨죠? 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필요한 것 쭉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멈추고 강화 라인 가져가고 여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둘, 둘, 둘 가야 되니까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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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 군데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세 군데 그래야 잘 돼요 세 군데에서 가지고 오면은 총 90 아니 90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옆으로 계속 옮겨주니까 드론들이 옮겨주잖아요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 철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는 우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비 두고 좀 멀리서 좀 멀리서 철 철 자 이렇게 놓고 음 이쪽으로 또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끝 그 다음에 기차 기차 라인 하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놓으면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다가 기차 라인 이렇게 나오게끔 하면은 그쵸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차 먼저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우 오우 기차가 기차 라인 오우 이거 많이 필요하다 기차 지금 자동화 되어 있죠 저희 내가 지웠나 음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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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콘크리트 강철 바 기차 아 없앤나 보구나 하 기차 여기 있고 안 해놨죠? 기차 라인 없애버렸나봐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죠 여기 잘 되고 있나? 아 이쪽 철라인이 없어졌네요 철라인 이쪽 철라인 오봉봉봉봉 이렇게 넣으시면 징검다리 타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더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 정보장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야 아니야 그냥 계속 만들도록 내비두고 이거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됐습니다 나이스 됐습니다 계속 온도 올라간다 이거 안 하고 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네요 27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로가 이쪽으로 여유 잡고 오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업셋 됐죠? 와 그 다음 여기까지 연결해주면 이제 끝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뭔가 있으면 좋을텐데 시프트인가? 오 잘됐다 어쩐 일이지 여기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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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게임 좀 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정거장 정거장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한 세대 정도는 음 가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하죠 여기여기 여기로 놓고 도착지 오호 도착지 여기로 우선 또 콕 철 그 다음에 기차 수를 한 세대 한번 볼까요? 가죠? 오 제가 지금 이쪽으로 한 이유가 먼저 여기를 한 이유가 양쪽으로 보급받으려고 이쪽에다 놓게 되면은 복을 못 받잖아요 양쪽으로 보급받으려고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은 되고 음 가죠? 근데 다 또 찼잖아요 또 차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한 다섯 여섯 대까지 놔도 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이 되죠? 보세요 쭉 오면서 다시 만들어져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정거장으로 또 하나 여기 놓고 도착지 그렇죠? 이게 이거인 것 같아요 위아래 이게 지금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이 선이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각이죠? 밑에 밑에 위에 위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으면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반대가 돼요 여기다가 철 여섯 대로 놓게 되면은 위쪽이 되는 거지 선이 선로가 바뀌어져요 이게 애매한데? 어쨌든 두 개 라인 전부 다 쓰는 게 좋고 보세요 어차피 철이 가득 차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차 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또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두 칸짜리 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보세요 와우 여기서 이렇게 넣죠?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가득 찰 것 같고 철 라인이 오게 되면은 철 강철파 만들고 지금 한 번도 안 왔니? 여기? 철 가져가 만들고 부족하다고? 우리 기차도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아움 어쩔 수 없지 늘려 기차 늘려 사용이 235죠 12까지 늘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까지 늘리고요 오우 멋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원자재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차 라인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쵸? 굳이 막 원자재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공장은 딱 하나 대규모 공장 딱 하나 만들고 지금 놀주 애들 이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대규모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면은 이거 필요 없죠 이제 이거 이거 다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무래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되려나? 여기서 도착지를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 안에서 부딪치려나? 부딪칠 수도 있죠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지? 여기 그럼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돌렸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쪽을 한 칸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어차피 두 칸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기차 라인을 한 칸 띄워서 야 미안하다 야 사라져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차 어떻게 없애니? 이게 또 문제구나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구나 야 그러면 아예 그냥 새롭게 다시 다 만들어야 되네요 이건 좀 안 좋은데 이건 좀 안 좋은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여기서 이제 다시 도착지를 여기다 놓고 철 기차 13대 이렇게 놓고 여기 다시 위쪽으로 하나 더 여기를 놓고 도착지 철 여기도 12마리 위아래가 틀려요 보시는 바대로 위아래 선로가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놓고 여기서 놓고 이건 설명드렸죠 이 상태에서 나가는 길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나가는 길을 없애버리고 들어와서 나가는 길 에잇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차가 그냥 멈출까요? 이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차가 부딪히는지 아니면은 통과가 되는지 특별히 볼게요 솔로 같은 것을 신호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넘쳐요 넘쳐 넘치기 때문에 이제 이 크러쉬 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길만 하나 알아내면 돼요 이걸 어떻게 나가내는 길을 만들어야 할지 난 애들이 지금 대기 타고 있죠? 대기 타고 있죠? 알아서 잘 멈추는 거 보니까 여기도 AI가 알아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가까이 붙이니까 안 되는구나 한 칸 띄우면은 이거를 사이사이에다 놓아? 아니야 그래도 돼 이거를 이거를 사이사이에 있다 그러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이걸 없애버리고 기차 라인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죠 좀 길어지겠죠 이렇게 공간 차질을 많이 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에다 놓으면은 기차 라인을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겠죠 놓고 빼고 놓고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차가 여기서 이제 나가다가 딱 멈추는지 아니면은 랩다 들이받아버리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기차의 AI가 어떤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오늘만에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사랑하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